스파키미니입니다. 성대 단련할 겸 한번 이걸 불러보겠습니다. 엄청 이게 2옥타브 후반에서 나오는 노래인데 해볼게요. 원래는 유리상자의 노래예요. 난 망설였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완 상관없다니 너에게 있어 나란 그저 좋은 추억이라니 참물에 걸렸어 너 아닌 다른 한 사람 허락하기까지는 네가 올지도 모를 자리 쉽게 내줄 수가 없었어 가자 아쉽다는 표정만이라도 가만히 보내준다면 지금이라도 날 돌릴 수 있을텐데 나를 나를 위한 영국이었다면 이젠 제발 그만 해줘 내 너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니 이오 seeking 위로 뛰어난 이HYUN 진성으로는 나레이션이예요 아쉽다는 표정만이라도 가만히 보내준다면 지금이라도 날 돌릴 수 있을 텐데 나를 위하며 그기였다면 이젠 제발 그만해줘 너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니 난 망설였는데 너무나 힘들었는데 너와는 상관없다니 너에게 있어 나란 그저 좋은 추억이라니 나의 상관없다니 나의 상관없다니 음 홀딩하는 거 있죠 그거가 잘 안되네요 긁히고 엄청 힘드네 이 옥타브 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아까 어디가 잘 안됐냐면 나를 위한 연극이였다 그렇게 했는데 아직 부족하네 몇 달 이상 해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힘들었다니 감사합니다 스파키미니 였구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노래 여기까지만 하고 롱툰 한음 오래끌기 연습을 하고 이제 그걸 좀 하겠습니다 롱툰 한음 해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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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당